자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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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용 자용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죄송합니다 네 페이지가 바꿔서 아 이게 이게 끝났나? 네 다 제 잘못이에요 자칸 학교 다니든 회사 다니든 어제도 많은 것처럼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당연히 있고 뭐 이런 이것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응원하는 것처럼 가끔 항상 우리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기도 좀 생각 자기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정말 좋은 반응을 받으면서 잘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ừ второй 내 인PD 레이나 내 인PD 난 뱧지 영''뱉 지메삼 mmm ن